자 이번에는 홈 로케이션 설정에 이어서 일반적인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역시 위에 파일 메뉴에서 가장 아래쪽에 보면 프레퍼런스라고 있죠? 이것이 일반적인 환경 설정을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. 자 프레퍼런스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환경 설정하는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. 자 가장 위쪽에 보면 역시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가 하나 있죠? 그래서 제너럴, 오픈 Duel, 브라이트니스 등등 이렇게 쭉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. 물론 이거 하나하나 다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메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. 기본적인 설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우선 이 스타리나잇의 환경 설정은 따로 저장하는 메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세번째, Allow, Maximum, Zoom, Out을 체크를 한번 없애볼까요? 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만약에 체크를 없앤 다음에 반영을 할 때 저장하는 버튼이 따로 있지 않아요.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설정을 변경하신 다음에 이 설정창을 닫아주는 것만으로도 바로 설정이 반영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 다시 설정창을 열어볼게요. 파일에서 프레퍼런스 다시 한번 클릭하면요. 아까 우리가 변경했던 메뉴가 Allow, Maximum, Zoom, Out이었죠? 변경한 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클릭하면 바로 설정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내가 설정을 어떤 걸 바꿨는지 나중에 혹시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. 그때 사용하는 버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뭐냐면 오른쪽 위에 Factory Default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초기화되는 버튼입니다. 이것이 자 스타리나잇 환경설정은 초기화하는 버튼은 있지만 따로 저장하는 버튼이 없다 하는 거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. 다음 제가 스타리나잇을 설정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6.0에서는 전부 Factory Default 값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커서 트래킹 HUD라고 쓰여있는 부분은 변경을 하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이 커서 트래킹 HUD라는 것은 뭐냐면 마우스 포인터가 어떤 대상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스타리나잇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. 그때 어떤 정보를 보여줄지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 커서 트래킹 HUD라고 하는 설정입니다. 이 부분은 영어로 굉장히 메뉴가 많이 있어서 어려울 텐데요. 이 위쪽은 건드리지 않고요. 저는 딱 이쪽 하나만 건드립니다. 어디를 건드리냐면요. 기본적으로 마우스 이즈 아이들 포에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. 자 무슨 얘기냐면 마우스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3초 동안 머물러 있게 된다면 자 여기 보면 3초로 설정이 되어 있죠.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저절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스타리나잇을 시현하다 보면 특별히 그 마우스 포인터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어느 대상 위에 3초 이상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대상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된다면 화면이 지저분해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 체크만 꺼줍니다. 이 체크를 꺼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위에 보면 When these keys are down 해서 컨트롤 키에 체크가 되어 있죠.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만 대상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.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. 자 이렇게 하고 설정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닫고 나서 어떤 대상 위에 마우스를 오랫동안 올려놓게 되면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. 나타나게 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컨트롤 키를 3초 동안 눌렀거든요. 컨트롤 키를 눌렀더니 뒤에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쵸?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Starry Night 6.0부터는 설정을 크게 건드리지 않습니다. 다만 이 HUD 부분만 커서 트래킹 부분만 마우스 아이들을 체크를 없애주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자 선생님들은 아 죄송합니다. 또 선생님이라고 하네요.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 실정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앞으로 혹시 궁금한 설정이 있으실 때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. 자 두번째 설정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